그렇다면 취업, 학생들이 이 전공학 공부하면 전공별로 어디 포지션으로 취업을 하는지 시급도 조금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전문가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회사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특수 포지션을 고용을 하는 거죠 디지털 마케팅으로 공부하고 나서 보면 이런 기업들에서 인턴이나 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경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저시급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경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코벨에서 한 21불 정도는 교통받고 있는 것 같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웹개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한 포지션들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도 또 따로 있어요 기본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최저시급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모든 학생들이 레벨이 같지가 않아요 경력도 다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7불에서 19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거나 학생들의 경력이 있고 누가 봐도 훌륭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불 초반에서 20불 중반까지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말 첨차가 만별인 것 같아요 사실 경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BC주가 이러한 IT 종사자들의 인력을 안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BC주 PMP라는 주정부 의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3년차 이상이고 그리고 취업 자보포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은 우선순위로 추첨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공부를 처음 하고 인턴십도 처음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 학교 이 과정이 타 공립대학교를 계속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학력도 늘리고 경험을 살려서 체육도 하고 이렇게 좀 캐나다에서 단기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게 워낙 전망성이 있는 과정이고 사실 벤쿠버라는 도시 자체가 근데 캐나다 내에서도 스타트업 산업이 1위예요 IT 종사자들 내에서 이렇게 대우도 좋고 그리고 계속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캐나다 뿐만 아니에요 뭐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먹고 살? 네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무드에서 공부를 하고 또 경각을 쌓고 하면 그러면 정말 먹고 살 걱정은 없겠네요 제가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취업은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코업 부서를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금매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 과정이랑도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용제도 이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인풋이 훌륭해야 그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학교하고 이렇게 좀 파트너라든지 연구가 없는 그런 기업들을 학생들에게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도 따올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업 방문해서 본인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피치도 하고 IT 전문 직종 이사들을 캠퍼스에 초대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노출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 대해서 고명한 디지털 마케팅 브랜딩 에이전시 오너블이 직접 오셔가지고 게스트 스피킹도 하고 학생들 포트폴리오를 다 걷어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 한 두 개 정도 학교에서 그 학생 모두 지금 그 회사에서 후업 텀 시작 전인데도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고 뭐 그러한 것들을 잘 살려야 되죠 근데 본인이 한 이 워커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젠티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마다 이렇게 좀 성격 차이도 있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좀 소극적인 학생이 있는데 그래도 자신감 있게 본인의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 학생들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 보면 아 누가 봐도 잘 되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녀요 뭐 다른 대학교 이렇게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참석을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내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뭐 선생님들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가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지인들도 많아요 그 중에 뭐 한국 학생이에요 진짜 잘하는 학생인데 선생님이 지인 중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 그 웹사이트 두 개를 연결해 줘가지고 네 거기부터 이렇게 좀 경력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좋은 소프트웨어로 네 여기 기업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은 일단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트래벌러너 이렇게 뭐 편집할 동안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네 이거는 아마 다음 촬영 기회에 그때 또 이렇게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시게요? 자주 와야죠 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업 때도 이 프레젠테이션이 혹시 커버가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어 국제 학생들이 필요한 네 이런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젠테이션이구나 네 그러한 해수들을 내 컷플렉 내에 이렇게 좀 많이 늘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스킬 도움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도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럼 학생 개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개별로 이렇게 준비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선생님들한테 도움받아서 시작이 가능하죠 네 사실 커리큘럼 4개 프로젝트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본인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잘 도움을 받으실 거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가 혼자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은 좀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코스인데 총 6과목 정도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 6과목 안에 한 과목당 프로젝트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비주얼 학생이 만들긴 하지만 완성도가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코업 나가기 전에 포트폴리오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 좋네요 아까 제인님이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코업을 듣고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웹개발, UX, UI, 디지털 마케팅 이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좀 학점을 인정을 받고 편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스벤쿠버라고 하필라노라는 대학교에서 최대 24학점을 인정을 해줘요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웹개발, UX, UI 같은 경우에는 메시주 안에서도 이 과정을 길게 제공을 하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리고 벤쿠버에서도 조금 멀지만 빅토리아라는 이런 그 도시, NIC라고 공식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웹개발 과정 같은 경우는 최대 18학점을 인정을 받고 편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 그러면 18학점, 24학점을 학점 인정을 해주니까 남은 것만 대학에서 들으면 이제 졸업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시간도 비용도 잘하게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쵸 특히나 캐나다 정착을 좀 원하시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네 제인님 오늘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IT 코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한국 학생들 중에서 IT 코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정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인터넷 후기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 코업을 진행을 해도 취업이 이때로 잘 안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좋은 취업 직장을 갖고자 뛰어다니는 건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나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이렇게 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영어 실력이에요 네 영어 진짜 확실하게 준비해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기회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남쪽으로 일로 상담이나 자신감 이렇게 극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제 정신협력, 정신협력, 정신협력 그런 거 좀 받아보시고 네 이렇게 과정도 잘 수료하시고 학생들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같이 팀이 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는 탄탄한 프로그램과 탄탄한 담당자분이 계시니까 학생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하는 게 생겼거든요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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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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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알림, 알림, 알림!